네 포항에서 오신 우리 현조사님 하루 꽝을 치고 위천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리수 조항을 주셨어요 8월 21일 카톡으로 온 거를 예쁜 채여사의 카메라에 담았는데 좀 흐리긴 하지만 마리수 많아 이거 오후 포항에서 오셔서 꽝을 치면 좀 아쉬운데 이렇게 또 붕어를 잡아 소식을 주시니까 기쁘네요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군인 위천의 실시간 조항 정보예요 카톡 카톡 온 거 8월 21일 우리 현조사님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